옆에, 옆에. 바로 옆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벌에 안 물리는 방법이네. 아니, 지금 형이 워낙 지금 겁이 많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옷을 지금 많이 이렇게 몇 개를 끼워입고 왔어요. 3개를.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잠깐만. 앉아, 앉아. 잠깐만요. 좀 늘릴게요. 아니, 떨린데. 정확하게 5분 후에 제가 예측을 해 보면. 오, 오, 오. 라고 이제 되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시고. 아, 아따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니, 그냥 이거요. 아버지, 얘가 알이 있어가지고. 우와, 이거 나는 거 봐, 얘네. 우와. 아, 이게 지금 저희, 저 처음에 보거든요. 문장으로 하세요. 이게 고무 같은 것도 뚫는다면서요. 원래 원 입어요, 그게. 고무도 뚫고 다 뚫는다고? 아니,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려면 야무지게 볼도 쏘이면서 해야지. 각오로 해야지. 왜 이렇게 쩔어갖고. 아니, 진짜 정신에다가 제가 안 내겠네, 이거. 그거 안 쏘이겠다고 참.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듣기에 이렇게 양봉하시는 분들이 몸이 되게 좋고 이렇게 좀 세력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어렸을 때 막 들은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좀 쏘이고 이러면서 좀 건강해지시나요? 말이 필요 없이 해봐요, 해보는 느낌인데. 정신이 많이 쏘이겠어. 알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 와요. 연기 안 피워요? 아, 그냥 피워야지, 여기. 아, 여기예요? 네. 얼굴에 붙으면 띄면 되지, 이렇게 탁탁탁탁. 네. 슬슬 벌들이 있네요. 아, 벌봐. 벌농장으로 왔으니까 벌리시죠, 이. 야. 너무 무섭다, 진짜. 와, 이봐, 이봐, 이봐. 자, 에이, 에이. 통과 같아가, 통과 같아가. 그냥 이 형은 우주복을 갖다 주시지 그랬어요.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 종이 씨하고 이거 쫙 걷어요, 이걸. 이거요? 이걸로요? 저 끝에, 끝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뒤로이. 뒤로? 네. 와, 이 볼이 봐. 뒤로 넘겨요. 지금이야? 아, 우리, 우리. 와, 볼 봐, 볼 봐. 아, 이 볼 보러 가놓고, 이 볼을. 와, 야, 너무 과감하다. 어차피 쏘인다고 생각하는 게 맘 편이야. 그렇죠. 어차피 쏘여, 이 맘에. 어떻게, 어떻게. 봐봐요, 이. 이제 여기가. 벌소리가 귀에서 막 들어올. 어, 꿀이. 가득 차 있어요. 우와, 끈적끈적. 안 때린 지저니. 제가, 제가 이거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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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짝, 살짝. 이렇게? 우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언제까지 해요? 됐어요. 이제 좀 쉬어봐. 우와. 잘 찼네요. 우와. 잘 찼네요. 무슨 골이에요, 이게? 잡골이에요, 잡골. 잡골. 네. 지금 이거 얼마나 지금 한 거예요? 이만큼 모인 거예요? 우와, 우와. 월 1년인 것이죠. 네? 월 1년. 우와. 야, 그만 핑겨. 사람 믿고 있네. 아, 여기. 아, 있어요, 제가. 아, 그래서 좀. 아, 뭐하고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손 대지 뭐하고 있어. 어휴, 잠깐만. 우와. 어휴, 여기 많이 화난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아, 그렇게 화를 내지, 불이. 왜 놀라게. 고마워요. 이제 저쪽도 해야 되니까. 잘 보고 이렇게 털고. 나머지를 빗자루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집게로 이걸 들으네요. 지금 얼치. 잡았어요. 잡았어요? 들어요. 오케이, 와우. 이놀봐, 이놀봐, 이놀봐. 오케이, 와우. 이놀봐, 이놀봐. 빨리, 빨리, 빨리. 털어, 털어요? 나 와봐. 아리 있네, 아리 있어. 아리 있어, 이렇게 잡아, 양쪽으로. 자, 털어요? 네, 털어. 털어. 벌 때릴까, 이거. 아, 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나, 털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우와, 이러봐.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우와, 이러봐.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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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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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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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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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요, 형. 벌 한 마리도 없어야 돼. 우와, 이봐, 이봐. 나잖아. 우와, 한 마리도 없이. 아니, 그게 아니고 형, 아버지. 얘가 알이 있어가지고. 와, 이봐, 나는 거 봐, 얘네. 아따, 이리 못 이겼네, 참말로. 아, 쟤다. 자, 여기서 형. 형, 이게 벌이 딱 들잖아요? 순간, 딱 안 털잖아요? 이게, 딱 안 털리면 앨범을 딱 나와가지고. 막, 막 공격해요. 털면 어떻게 되는데? 털면 밑으로 탁 떨어져요. 다시 올라오겠지. 그렇죠? 왜 털어? 모르죠. 잠깐만, 이거 지금 내 몸에 뿌려줘. 계속 연기를. 어? 내 몸에다가. 못 붙게. 뿌렸어요. 자, 갑니다. 가봅니다, 선생님. 스냅으로, 스냅으로 갑니다, 선생님. 네. 네. 그런데 하나는 한 손으로 잡고. 네. 와. 잘한다, 잘한다, 해님. 해님 잘한다. 와. 와, 해님 남자 같아, 남자. 와, 야. 깔끔하다, 깔끔하니 됐어. 우와, 해님. 시원하다. 여기가 짜는 데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어, 우와. 누룽지, 누룽지 긁듯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룽지 긁듯이. 이 꿀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와. 이거 봐, 색깔 봐.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지? 꽃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검고 하얗고 그래요. 꽃이 많아야 되고 민원이 좋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꽃이. 그런데 우리 지역은 곳곳이 전부 다 산수유자다. 그렇죠. 전국 60%가 산수유가 구려가 있는데. 아, 그럼 산수유, 꿀이 많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꽃이 제일 먼저 핀 꽃이 산수유 꽃이에요. 국내 전령산하고 들어보셨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자연적으로 벌이 잘 되고 꿀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한 판을 이렇게 짜야 되니까. 예색 계단 차면을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거 또 해 봐요, 이거. 꿀 먹고 있어. 꿀 또 갖다가 하려고. 아, 원심력으로. 얘가 이렇게 빠지게. 옆으로, 옆으로 퍼지게. 꿀 향기가 엄청. 달달하다. 달달한 향이 나요. 어? 이게 건강한 꿀이지. 우와, 줘봐. 우와. 줘봐, 줘봐. 우와, 많이 나오네. 우와. 우와, 색깔 많이 나온다. 우리가 했어요, 형님. 이거 저희가, 저희가 다 딱. 생각하세요. 아니, 저기 쉬세요. 그 짜는 게 싹 가져가요, 이제. 아, 이거 가져가도 돼요? 네. 우와. 야, 꿀 이건 뭐 해 먹지, 이건? 꿀? 내가 찍을 안으로. 우와. 우와, 우와. 야, 통을. 임대 통. 어, 그걸로 같이 올리지. 그렇지, 그렇지. 미끄러워. 그렇지. 이렇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그렇지. 이래야 한 방울도 아끼지. 이야. 왜 곰돌이 푸가 꿀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네. 우와. 호박 보석 있잖아요. 어, 그거 같아. 아니, 벌 키울 거야, 안 키울 거야. 벌 키워 안 키워. 귀한 손님들 한 번씩 와가지고. 와서. 그러면 김종민 벌 해서 한 통만 자리만 내주시면. 쨍크했네, 그러면. 쨍크했네, 그러면. 쨍크. 김종비. 오늘 어서 와. 네? 붙여줄게. 아, 알겠습니다. 김종골로? 지원현! 지원현! 응? 아니, 형. 너무 덥다, 진짜. 형, 너무 더워요. 형, 형. 죽을 뻔했어요. 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왜? 왜 죽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형님, 짠. 진짜 우리가 딴 거. 형, 이거 한 번. 진짜 그냥 먹어봐야 돼. 형, 이거 잘, 방금 딴 거. 형, 이거 봐봐요. 진짜, 진짜. 방금, 방금 따온 거예요. 아예. 짜가지고. 아니, 괜찮아. 나는 꿀을. 내가.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걸 건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가뜩이나 별로 안 좋아하는 꿀을 형이 먹이려고 하면 진짜 싫겠다. 아니, 아니, 아니. 진짜 형, 이거 건강. 내가 꿀을 안 먹어. 형, 진짜. 형. 형, 형, 형. 아니, 그러니까 꿀을 안 좋아한다고. 아니, 형, 형. 진짜 안 먹어봐야 돼. 달죠? 고마워하죠? 꿀이니까. 우와. 꿀이 달아야지. 맛있는데. 맛있다니까요. 맛있죠. 아니, 근데 많이 안 먹는다니까 왜 이렇게 꿀을 줘.